나와 뽀뽀한 론 아니 못하면서 되나요? 뽀뽀한 롤 제발 알고 Bieber 를 Treino 다들 알고 있죠? 뽀뽀한 롤 고고 고부야 뽀뽀한 롤 한국에서 왔어요 너무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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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국에 와서 마사지 받았는데 오늘 한국에 왔어요 제가 한국에 왔어요 저거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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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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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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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 한국어 공부 좀 하세요? 하하하하 왜 정말 못 듣는 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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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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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 있는 엔터 공주님을 만나는 단일인 중인데요. 우리 계속서 우리 엔터 공주님은 떠났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홍콩 공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오늘이 영국의 공주님은 항상 우리 한국의 공주님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의 공주님을 더 높은 것 같아요. 여러 일들을 공주님은 한국에서 제일 잘 race해가지고요. 한국 공주님은 많이 많이 왔습니다 다른 국제공주민들과 한국 공주님들에게 아름다운 파티입니다 여기 한국 공주입니다 여기 한국 공주입니다 한국 공주입니다 오늘 우리 슈쯧 왕자님들과 한국 공주님들에게 아름다운 파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슈쯧 왕자님들과 한국 공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파티 준비해 볼게요 네 사실 오후 국제 fourth 그런데 말이죠 한국 여행 더 아름다운 파티 한국 여행 더 아름다운 195s HOOREA 네, 감사합니다. 황금홈장! 황금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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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우리 슈퍼주의면 14시! 네, 이 게임 배달 10시이나 후! 이제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파티를 좀 즐겨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파티의 과정은요. 위의 불편한 옷들이나 두꺼운 옷들은 여러분도 벗고 좋고요. 장상의, 만약에 불편한 옷들은 여러분도 벗고 좋고요. 조금 더 가까이, 우리의 숨결을 함께 우리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파티의 과정은요. 여러분도 벗고 좋고요. 여러분도 벗고 좋고요. 황금홈장!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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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et's go! 보상이 пром지실고 준비해라! rokod Lloyd